우리 종현씨는 어떤 스킨십 좋아하세요? 꿈에 그리는 스킨십 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앞에 있고 남친구가 뒤에서 허리 가면 백허그 되게 걷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걷는 거야? 걸어 걷고 싶어요 진짜 힘들어 그렇게 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체육대회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 종현씨는 키가 커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 여자의 키가 있어요 혹시? 165? 165요 크리스탈? 165요 크리스탈